한화생명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서 주관하는 2016년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지수조사 KSQI에서 5년 연속 생명보험부문 1위로 최우수 콜센터에 선정됐습니다. 지난 25일 63빌딩 세미나실에서는 KSQI 최우수 콜센터 인증식이 진행됐으며 박상빈 고객지원실장,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유인상 부사장, 콜센터 매니저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화생명은 100점 만점에 96점을 획득해 5년 연속 생명보험부문 1위로 최우수 콜센터에 선정됐습니다. 특히 조사대상 245개 기업 중 전체 2위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한화생명 콜센터는 생명보험업계 최고에 안주하지 않고 2016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더 뉴 에라 오브 CSN 퍼포먼스 비전 아래 앞으로도 차별화된 고객 경험 상담 서비스와 고품질 고객 감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